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러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 저는 원유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해서 500만원이 250만원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석유가 갑자기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2012 석유가 사라지다를 상고하여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석유가 없어진 거란 전세계 정보와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현재 석유 관련 주는 5조 달러 각각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조 달러는 6,093조 5천억원입니다 근데 이 돈이 전부 다 휴지조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석유 관련 주식은 모두 상장 폐지가 될 테니 말이죠 주식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석유 산업이 망하게 되면서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겠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석유 화학업체가 총 1,120개가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서 그 피해는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모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전세계 오일 쇼크는 석유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일 쇼크로 인한 피해액은 한국만 해도 1조가 넘을 곳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세계를 따지면 몇백 주의 피해를 보겠죠 아무튼 석유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전세계 곳곳에 있는 석유 관련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도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석유 산업이 붕괴되면 2차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석유가 없으니 운송업과 항공사, 여행사는 줄도산을 시작할 것이고 용강로를 가열할 석유가 없다 보니까 제철서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석유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플라스틱을 못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옷부터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현대 문명 자체가 정말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업계도 비상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의약품인 아스피린 도 석유를 통해서 만듭니다 바셀린도 석유 통해 만들죠 생각보다 많은 의약품들이 석유에 의존해서 의약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석유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의약품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더해서 수술용 장갑이나 붕대도 플라스틱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플라스틱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비상이 걸리되죠 환자들을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할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들은 이런 의료물폼들은 위생 등을 이유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은 매우 크죠 물가도 치솟게 될 것입니다 운송업, 항공업, 해운업이 모두 석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망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운송업의 종말은 물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고갈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생필품과 음식을 구하지 못해 죽는 현상도 발생될 것입니다 대규모 정전사태, 인프라 부재룡이나 2차 피해, 기아 이런 것들이 한 달도 채 안 돼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인류의 국가들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겠죠 무엇보다도 전세계를 석유로 호령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엄청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출품 수익 90%가 석유 단 하나가 차지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된 것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의 국가들도 다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쿠웨이트나 오만 같은 산유국들도 모두 나라가 붕괴될 지경이었죠 중동 석유 제국의 몰락이었습니다 특히나 농업 쪽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화학비료는 농업의 필수품이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비료도 석유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비료량은 인류가 19억 정도만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인데 화학비료가 없어지니까 농산물이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는 그대로 식량난을 만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을 통해 아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겠죠 인류는 무너져갔지만 또 다른 곳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은 석유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공장이 멈추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한음에 나는 비행기 바다를 가르는 배가 멈추게 되니까 자연은 빠르게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2020년에 발생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 운송 공장이 멈추게 되니까 일주일 만에 미세먼지는 매우 좋음을 찍게 되고 하늘이 혁명해진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이와 똑같이 석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자연은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되죠 인류는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똘똘 뭉쳐서 위기를 해결해 나간 만큼 인류도 이 위기에서 타개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합니다 바로 자연에서 찾은 것이었죠 자연에서 찾은 것은 바로 바이오 연료였습니다 바이오 연료란 살아있는 유기체와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만들어낸 연료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바이오 연료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인류가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석유를 대체할 정도의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운송업과 항공업, 해운육업이 재개가 되기 시작했고 다시 세계는 옛 모습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석유가 없어진 탓에 자연이 많이 회복되었고 세계의 공장들도 친환경적인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아직까지는 우주 산업까지 진행할 정도의 연료 개발을 하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석유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결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까지 석유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예 뭐... 어 뭐... 존보가 답이라는 게 딱 보이네요 네... 밝은 미래네요 네네 이 영상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2012 석유가 사라지다를 원작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 이상 상식이 백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